자동차 보험 위론과 실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나갈 박성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는 법학과를 공부를 했고 L손해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대인, 대물, 소송실무 등을 실무를 한 15년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15년 정도는 보상팀장, 손해사정팀장, 송무팀장, SIO팀장 주로 관리자로서 한 반 정도를 근무를 했었고 약 3년 정도는 손해사정회사에서 임원 또는 대표로 근무를 하다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엄지 손해사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자격증은 신체 손해사정사와 자동차 대인 3종 손해사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약 33년의 업무 경력과 기회 이런 사항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해나가시는 쪽에 큰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자동차 보험은 배상책임 부분과 그 다음에 상해 부분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책임, 즉 피부험자인 가해자와 그 다음에 피해자인 손해, 피해자인 사항에서 보신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가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는 당연히 손해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 피해 보험자는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배상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럼 지급을 하고 나면 피해 보험자는 보험을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고 지급을 한 다음에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 보험자가 만약에 지급을 잘 결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 상황 때문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나 있어서 피해자가 이러한 사고사항이 확인이 되고 약간상 면책이 없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배상책임이 자동차 보험에는 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크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상해보험적 성격이 뭐냐. 자동차 보험이 어떤 사고를 났을 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배상책임법 성격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잘못해서 적은 차 일방적인 가실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상반 가실에 있어서 제가 일정 부분 다치고 이런 사고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무보험차 상해 또는 자기 신체 상해 그 다음에 자동차 상해라는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험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뭐냐. 상해보험적 성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자동차 보험은 배상책임적 성격과 상해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기본적인 기초 토대를 가지고 앞으로 저와 같이 학습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손해 사정사 준비를 하신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공부를 했지만 학습의 목적은 역량 개발, 취업 또는 이직, 개인사업 등등의 각기 개인별로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수험생 부분에서는 비학생도 계실 거고 회사원 또는 취준생 또는 퇴직을 해서 이런 공부를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학생이나 회사원에 전업적으로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뭡니까? 학업과 또는 취업, 회사 업무를 겸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시간 확보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 어려운 상황이 항상 있다. 그 다음에 퇴직자 정도 되시면 어떻게 되셨습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침에 안기했던 게 오후에 되면 반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항상 같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여러분들의 수험생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안내를 해야 되는 강사가 될 것인가를 보내서 노력하고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할 거예요.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체소뇌사정사는 내가 먹을 수험생입니다. 많습니다. 양이. 200페이지를 만약에 우리 교재라 하더라도 800페이지가 되는 거고 분량이 많고 여러 가지 요소 요소 가지가지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에 쉽게 그냥 만만하게 볼 공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랜 그 다음에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결코 극복을 못할 사항도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서TV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동차학교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끈기 있게 붕둥이를 의자에 많이 붙여 앉아있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같이 시작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 구성은 약술식이나 논문식, 계산식 문제가 많이 나오죠. 보통 6문제, 7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오랜 전에는 논하라는 문제라서 한 40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5점, 40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10점짜리 문제는 8절 이용기 한 장에 쓰셔야 됩니다.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그 분량을 쓰셔야만이 적당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6문제, 7문제 나오면 6문제 정도 나오면 답한 양이 많죠. 정해진 시험 안에 다 쓰기가 사실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머릿속에 있는 걸 잘 담아내서 글로 옮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는 그런 거를 쉼없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거고 또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리드를 할 겁니다. 2차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0분이기 때문에 아마 마치고 오시면 여러분들 목이 뻐근하실 겁니다. 그리고 팔도 아프실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든다. 그리고 학습 시간은 최소한 제압할 때는 거의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 아마 동차 합격을 하시는 분이 10개월 정도 하시려면 굉장히 물론 그분이 머리가 좋으신 분도 있죠. 우리가 보통인 사람이라면 쉽지가 않은 사항인데 시간 안배와 그다음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방법은 개인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저희들 인서티비와 같이 우리 학원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개인적인 독학보다는 학원을 통해서 여러분 전문 학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 전부 다 절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요즘 절에 들어갑니까? 안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셨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 인서티비의 강사들 각각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능히 여러분들은 합격하신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2차 시험의 학습 목표는 뭐냐? 우리는 목표는 당연히 합격이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학문은 아닙니다. 합격입니다. 합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시안에서 많이 접하던 부분을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 뭔가에 깊게 깊게 생각 생각하고 뭔가 들어가고 싶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 판례라든지 어떤 사례 문제라든지 면부채의라든지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즐겁고 희열을 느끼지만 굉장한 시안의 소비도 또 감회된다.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약간 뭐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학격이 우선이다는 생각에서 이 개념에서 학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시라. 너무 방대하게 너무 상시하게 이를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저희들 인서티비에서 많은 강사님들께서 교수님께서 그러하실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계속적으로 버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갖춰있던 거를 버리고 버리다 보면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 이를 가장 잘 담아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버렸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는 여러분도 똑같이 적당하게 선행됩니다. 여러분들 합격점수가 카트라니 통상적으로 지금 55점 정도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을 이유가 있나요?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수석을 하는 것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명예니까 그거 위에는 우리가 320명을 합격한다면 300명을 합격이라면 300등 하나 3등 하나 똑같습니다. 다음에 얼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는 점에 간점만 가져달라. 그래서 1차 저는 1차 목표를 항상 60점을 가져라. 제가 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고 여러분들이 채점자 한번 대보시라고 평소에 조금은 잠이 오고 그럴 때 필요도 있습니다. 뭘 하나 적어봤어요. 그러면 무엇은 내가 좀 미미한 것 같아. 무엇은 좀 더 가미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자신을 채점화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데 굉장히 실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10개가 있는데 막상 답안지에 그거를 써내는 것은 두 개밖에 못 써내면 여러분들은 20점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 10개에다가 여러분들이 상식과 그다음에 기타 등등을 가지고 포장해서 12개를 써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기만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학습진행은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과 시행령 뭐 우리 자동차 보상에서는 자배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시행령 그다음에 민법의 일정 부분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기준과 손해사행 실무순으로 저는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가능한 여러분들이 법률 규정과 약관에 있는 상부분을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저는 강의를 하려고 하고 단지 특약 부분은 보통보험약관 지역기준 앞에 당겨서 보통보험약관 뒤에서 특별약관을 연속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드리는 답안 작성입니다. 답안 작성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받으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리는 사항인데 한 문제에 10점짜리 같으면 한 페이지를 쓰는 겁니다. 15점 같으면 1.5페이지를 쓰겠죠. 그러면 한 문제당 10점짜리 같으면 시간 안배는 얼마를 해야 되느냐 10분입니다. 10분의 시간을 가면 이렇게 하면 보죠. 10점짜리는 1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1페이지를 하려는데 시간은 얼마 되느냐 10분이라는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만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 다 녹여내면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없는 내용을 쓰려고 해도 여러분들 90분 동안에 그 8장 또는 10장을 다 채우겠습니까? 모르는 내용은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답안을 80% 이상의 여러분들이 답안을 채웠다. 그건 합격입니다. 그런 연습을 앞으로 저하고 해야 되는 거고 10분의 시간을 요하고 10분의 시간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왠 처음 여기에서 보면 시간 안 봐야 초안자 하면서 목차와 키워드 말씀드렸죠. 목차를 여러분들이 짜셔야 됩니다. 목차와 키워드에 키워드의 요 10분의 10% 다시 1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할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계획을 잘해야만 답이 잘 오지 그런 상례 없이 아 이건 내가 아는 상황이네 노래 부르듯이 막 답안을 구성해 나면 뒤에 되면 답안이 뭐냐면 나만 옳고 문제를 출제자는 전혀 다른 것을 묻는 데서 여러분들이 전혀 달나라로 가는 그런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분 동안에 여러분의 시간을 10점짜리 10분을 만들면서 그중에서 목차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여기서 출제자가 우리한테 질문하는 사항이 뭘까 그런 측면에서 목차를 어떻게 어떻게 정하고 예를 들어서 1 2 2 문제점 그 다음에 3에 설 때 여기는 키워드를 뭐 요거 요거는 쓰고 요거에서는 키워드를 이 두 개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놔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내서 여러분의 답안을 써야 됩니다. 이 초안지를 잘 활용을 하셔야만 초안을 할 때 이 사항을 초안지에 작성해서 요 사항을 여러분들이 왼쪽 편에 딱 놔두고 답을 오른쪽 편에 내려가야만 여러분들은 쉽게 합격한다. 그런 쪽에 꼭 시간 안배와 초안지 활용을 아마 제가 강의하는 중에도 중간중간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 툭툭 던질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약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시면 모든 사항을 거의 다 보면 섭렵을 합니다. 다 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A급 B급 이렇게 해서 특히 AB급 준비도 많이 하실 거고 어떤 제도 변경이 나오면 반드시 올해 나올 거니까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 사항을 여러분 안개엔드로 답안을 선다. 여러분들은 다 쓰고 나서 나는 20점 짜리야. 그래 20점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자신하겠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출제자의 의도가 여러분들을 터치 못했을 때는 뭐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점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항상 출제자의 의대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를 두 개든 세 개든 다 찾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략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선 얻는 사람이 고득점을 받는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염두해 주시라. 답안 작성은 당연하죠. 간결하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답안 딱 봤을 때 수필식 놓으면 벌써 이건 뭡니까 이건 잘 모른다고 판단이 됩니다. 간략 간략하게 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고 사주복을 많이 붙이는 것도 결코 좋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답안을 문제 백지 답안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한 문제 10점짜리에서 1점 더 받기도 힘들죠. 그런데 백지 답안을 문제 답안 내면 0점이잖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게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인간되는 것을 작성하게 되면 그거는 1점 받기가 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안을 어떻게 먼저 어느 것을 먼저 작성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있겠지만 백지 답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학습 진행 방향은 저는 기본서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기본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손해보장법 자동차 보험 약관 쪽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살을 붙이고 다른 걸 붙여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본서가 안에 딱 펴면 안에 포스트잇도 여러가지 사항 이런 메모들이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나중에 선행 테마 중심의 학습을 한다 할 때 각각의 상황에서 끌어내와서 또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진짜 여기 모든 게 여러분들이 녹아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주시라 공부는 여러분들 처음에 하실 때는 넓고 핵심 중심으로 하자 몇 개를 찍어서 공부하는 방법은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확률 게임에서는 위험하다. 그래서 넓게도 하되 그렇다고 다 처음엔 초기에 넓게 하지만 가면 갈수록 핵심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목차 핵심 키워드 사례에 반복적으로 학습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답안 작성을 자주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아는 것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고 이렇게 문제도 내드리고 그래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학습마다 사람만 다릅니다만 예습과 복습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시안이 안 됩니다. 나이가 좀 20대가 넘으면 누구도 만나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또 책도 읽을 거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도 있고 등등이 있으면 그래도 반드시 복습은 좀 잘 해달라 복습을 해야만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된다 그런 쪽에 준비만 하면 반복에 반복에 공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강의는 인서티비의 기본 테마에 따라서 기본강의와 선행테마 총정리 종합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금 편집한 기본서의 구성은 신체손 소정사 수험생 학습 중심편으로 이론과 판례 사례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목차를 찾아가고 쉽게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책 기본서가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기초적인 사항 법률 약간 실무순으로 편집이 되어있고 요런 순으로 지금 챕터 1에서 챕터 6까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각각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거에요. 전체적으로 기본서는 약 23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서 조금은 적지 않은 양입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 들으면 좋을건데 그 정도에서 조금은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학습을 하다보면 일정 부분 버리고 버리고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걸 보면 뒤에 되면 핵심 부분이 점점점 축약이 될겁니다.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거다. 기본서의 구성은 이렇게 기본 표지 버튼 컨텐츠에서 이렇게 목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교효버튼 이렇게 안에 내용이 편집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할 것은 자동차 보험 교효버튼 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서 내용을 가능한 저는 책에 이 강의 안에 텍스트로 다 담았습니다. 다 필요한 사항을 제가 첨삭한 부분은 별도로 오른쪽에 위치를 시키면서 여러분들하고 각각의 포인트에 따라서 공부를 할 겁니다. 기능 기능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다. 이런 데서는 이렇게 피보험자 측면이나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데는 안기를 하기 좋다든지 그 다음에 이슈가 된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용의 용호 정의를 본다면 항상 보면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것은 뭔지를 정리를 하고 각각의 교재 내용을 안에 실으면서 그 다음에 이런 가지역금이 나오면 가불금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 다음 우선지역금의 차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때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학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무범죄상에도 똑같은 그런 형으로 앞으로 진행을 한다고 제가 화면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 해보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합의를 해야 된다든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있어야 되는지 보험 가입을 했을 때 특례 가 뭔다든지 혜택이 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든지 알고 있더라도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진행해 나아야겠습니다. 제가 이런 학습의 앞내리에서 길라잡이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약한 2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시한을 같이 했는데요. 신체 손해사정서 합격은 여러분들 반드시 올해 아니면 동차는 준비하는 그야 아니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합격한다고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물론 동차합격을 하면 최고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치고 보면 언제든 합격을 한다지만 언제가 아니면 그거는 10년 돼도 합격을 못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우리 젊은 영맨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또 그분들이 머리가 샤프하잖아요. 그런 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지사 공부하실 것 되면 집중을 해주시라 한 10개월 동안은 나의 생활도 단순화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저 같은 기도 술을 좋아합니다만 일주일에 술 먹는 것도 딱 한 번 뭐 이렇게 친구 만나는 것도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나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의 생활을 좀 단순화 해주셔야만이 동차 1차와 2차를 동시에 학교한다든지 올해 2차 준비하시는 분은 바로 내년에 학교를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우직하게 소처럼만 공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정말 매수운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유가치도 꽤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합격은 책상에 의자에 얼마나 앉아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런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주시라 그래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공부의 합격점에 대해서 훨씬 더 그 다음에 시기도 빠르고 고득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말말미에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 모든 주인은 여러분들이나 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주인이 되어서 반드시 이 합격의 선물을 가져가겠다고만 하신다면 그것을 실천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을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그런 쪽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 인스티비와 함께 신나게 즐겁게 공부하며 재밌으십시다. 감사합니다.